근데 사실 점수는 상관없어요, 솔직히 저는 점수 보고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, 저는 제 점수를 당연히 말해주지 않겠지만 저는 그냥 계속 포커 페이스 무대에 생각보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본인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친구는 자기 분량이 적은 만큼 그거를 잘 조절했던 것 같고요 아, 아직 말도 안 돼요 집중이라니 포커 페이스 그냥 진정 영빈이 형 결과보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게 훨씬 더 값진 거 알죠? 하게 가짜 쉐이킹, 왜 그래요? 괜찮아, 괜찮아 그냥 생각하겠어 생각하는 게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, 진짜 생각하겠어 진짜 리키 형 기밀 서버 하지 마 기밀 서버 기밀 서버 기밀 서버, 브로 저 100점 만점에 100점 맞았습니다 100점은 없었지만 70점 파이팅 아, 진짜 한 번 비싼 거로 제 polit님의 참고